안녕하십니까. 안팍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줌잇이라고 하는 간단한 유틸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다운받아 놓은 줌잇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줌잇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강의를 한다거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할 때 사용할 만한 판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하게 바꿔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컨트롤 1과 컨트롤 저는 4라고 되어 있고요. 드로우 컨트롤 2번 그리고 타입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줌이라고 하는 건 화면을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라이브 줌이라고 하는 거는 줌과 같이 확대는 확대인데 라이브, 활성화할 수 있게끔 줌 확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줌이라고 하는 기능은 화면을 확대를 하게 되면 클릭을 한다거나 타이핑을 할 수는 없지만 라이브 줌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타이핑을 한다거나 클릭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우라고 하는 거는 화면을 확대하지 않고 화면만 그대로 멈춰놓은 채로 드로우, 화살표를 그린다든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타입이라고 하는 건 글씨를 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영어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고자 하는 경우 10분 타이머를 줘서 10분간 테스트하겠습니다. 혹은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을 줄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드로우라고 하는 기능이 컨트롤 2번으로 있고요. 라이브 줌은 저는 컨트롤 3으로 고쳐보도록 하고 컨트롤 3이었던 브레이크를 컨트롤 4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를 고치실 때는 직접 컨트롤 4, CTRL4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컨트롤과 4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단축키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사용해보면 제 마우스는 여기에 있고요. 컨트롤 1번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현재 아무것도 열려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작 버튼을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루 프로그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브루에 해당하는 아이콘에다가 마우스를 두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브루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우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사용하는 화면은 어두운 화면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노란색 마커가 조금 더 하이라이트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커의 색깔을 변경을 할 때는요. 색깔 영어 이름의 이니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옐로우, 노란색, Y, 그리고 블루는 B라고 눌러주십니다. 키보드에서 B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마커로 변경이 되고요. Red, R 눌러주시면 빨간색, 그리고 G, 그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 이렇게 색깔을 이용해서 마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마커의 두께는 현재 이 정도 두께로 되어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휠을 굴려주시게 되면 마커의 굵기가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반대로 굴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마커의 라인이 얇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 확대한 부분에서 다른 방향으로 화면을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화면에서 멈춰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뭔가 강조를 하시는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는 사각형이 그려지고요. 슈프트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는 직선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과 슈프트를 같이 누르신 상태에서는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화면에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ESC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초기화가 되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 2번은 화면은 확대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판사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화면을 멈추는 기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휠을 굴려주시게 되면 화면이 확대가 된다거나 이렇게 화면을 줌해놓은 상태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역시 ESC 키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은 컨트롤 4였는데요. 컨트롤 4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10초부터 카운트가 됐는데 시간은 기본값으로 10초 카운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시간은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흠이라고 하면 따로 알람이 울리지는 않습니다. 10분이 지나더라도 알람이 울리지는 않고요. 마이너스 1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ESC 키를 눌러서 다시 돌아왔고요. 마지막으로 컨트롤 3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루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수업을 하는 중에 브루를 실행시키는 클릭하는 과정까지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컨트롤 3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루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켜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 여기에다가 뭔가를 입력을 하면 화면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입력이 가능한 활성화된 확대 라이브 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이브 줌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멈추는 그러한 기능과는 달리 ESC 키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컨트롤 3번을 눌러서 원래 크기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체크를 한다거나 그려준다거나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Z 기능을 이용하면 실행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도 10번 정도까지만 되긴 하지만요 내용들을 실행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고요. 제가 퍼스트에 올릴 때 이 프로그램도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저작권이라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의를 가는 경우에는 EXC 파일 하나만 가지고 다니시면 언제 어디서든 카페에 놓고 사용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줌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